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책임론과 함께 미국 정부가 나서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우리 금융당국도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상우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의 대응은 파장 최소화에 모아져 있습니다. 은행 자산을 매각해 예금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방안을 미 당국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금 지원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은행 파산이 확산될 경우 여파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부에선 SVB의 상황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은 실제 예금 규모를 1년 새 2배로 늘렸습니다. 은행은 이 돈을 장기 투자로 돌렸고 그만큼 이자율 위험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행 영국 지점도 파산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재무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 캐나다와 중국 등에서도 사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내 파장은 크지 않겠지만 외부 변동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하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엔 이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당국은 상대적으로 국내 은행은 안전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외발 변동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국내 실물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이 폐쇄 직전 직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SVB는 현지 시간 지난 10일,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국의 폐쇄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몇 시간 전 직원들에게 연간 보너스를 지급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애초 보너스 집행이 예정돼 있었고 일부 직원들의 보너스 지급일은 이달 말이었다고 언론은 덧붙였습니다. 보너스 지급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CNBC는 만 2천에서 14만 달러까지 다양하다고 전했습니다. 보너스 지급 금융보호혁신국의 폐쇄